1. 간호조무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경우는 1. 기록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하지 않는다. 2. 유명인의 입원 사실을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3. 혈압계가 파손되었음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소독물품을 준비한다. 5. 환자의 요청으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버려준다. 정답은 3. 혈압계가 파손되었음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병원의 환경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털어서 보관한다. 2. 병실의 복도 바닥 청소 시 비지를 한다. 3. 격리실 안에 격리의료 폐기물 박스를 둔다. 4. 사용한 후두경 날은 비눗물에 담가 소독한다. 5. 입원실 청소는 오염이 심한 구역에서 덜 심한 구역으로 한다. 정답은 3. 격리실 안에 격리의료 폐기물 박스를 둔다. 3.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종이컵에 모아둔다. 2. 바늘을 구부려서 버린다. 3. 지정된 트레이에 모아둔다. 4. 손상성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5. 양손을 이용하여 바늘에 뚜껑을 씌운다. 정답은 4. 손상성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4. 물품 관리의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 2. 물품은 근무자 개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유효기간이 길게 남은 물품을 보관장 앞쪽에 배치하여 먼저 사용한다. 4. 멸균 포장 상태로 바닥에 떨어진 물품도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물품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기준량을 초과하여 재고량을 확보한다. 정답은 1.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 5.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은? 1. 물 2. 백혈구 3. 적혈구 4. 혈소판 5. 알부민 정답은 4. 혈소판 6.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는? 1. 펩신 2. 트립신 3. 락타아제 4. 리파아제 5. 아밀라아제 정답은? 4. 리파아제 7.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중증 아나필락시스 시 투여해야 하는 약물은? 1. 모르핀 2. 해파린 3. 디곡신 4. 에피네프린 5. 니트로글리세린 정답은 4. 에피네프린 8.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전 과민반응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주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피내주사 2. 피아주사 3. 근육주사 4. 정맥주사 5. 골레주사 정답은? 1. 피내주사 9. 다음에 해당하는 영양소는? 강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됨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1. 지방 2. 단백질 3. 무기질 4. 비타민E 5. 탄수화물 정답은? 5. 탄수화물 10. 위절제수로 덤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보조방법은? 1. 수시로 꿀물을 제공한다 2. 빠르게 식사하도록 권장한다 3. 식사 중 다량의 물 섭취를 권장한다 4. 소량식 자주 고기와 달걀을 제공한다 5. 끼니마다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정답은? 4. 소량식 자주 고기와 달걀을 제공한다 11. 치아 교환면에 발생하는 치아오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발치 2. 임플란트 3. 치은소파술 4. 치주판막술 5. 치면 열구 소화전색법 정답은? 5. 치면 열구 소화전색법 12. 구강내에서 치지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1. 타구 2. 브래킷 3. 흡입기 4. 핸드피스 5. 센트럴버큐 정답은? 4. 핸드피스 13. 마른 약재를 균등하게 세말하여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한 약물의 제형은? 1. 고재 2. 탕재 3. 산재 4. 주재 5. 좌재 정답은? 3. 산재 14. 병원균이나 독소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 저항력을 갖게 하는 뜸의 작용은? 1. 면역 증진 작용 2. 진통 억제 작용 3. 혈색소 증가 작용 4. 혈액순환 증가 작용 5. 운동신경 항분 작용 정답은? 1. 면역 증진 작용 15. 다음의 의사소통 기술은? 대상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느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함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함 예시 대상자 아버지는 내가 입원한 후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내가 걱정되지 않나 봐요 면담자 아버지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서운하시군요 1. 반영 2. 거절 3. 조언 4. 자기 노출 5. 개방적 질문 정답은? 1. 반영 16. 흉강천자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환자의 복부 둘레를 측정한다 2. 관장을 하여 환자의 장을 비운다 3. 환자의 머리에 정극을 밀착하여 부착한다 4. 환자의 폐소공포증 여부를 확인한다 5. 바늘이 삽입된 후에는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5. 바늘이 삽입된 후에는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17.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천식 환자에게 적용해야 할 체위로 오른 것은? 1. 앙화위 2. 반자위 3. 절서기 4. 배횡화위 5. 트렌델렌버그 체위 정답은? 2. 반자위 18. 당뇨 환자의 발관리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2. 티눈은 발견 즉시 손톱깎이로 제거한다 3. 상처난 발가락 사이에 보습 로션을 발라준다 4. 발을 보온하기 위해 뜨거운 열 패드를 제공한다 5. 새 신발은 딱 맞는 신발로 오전에 구입하게 한다 정답은? 1.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19. 급성기 비염간염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신체 활동을 격려한다 3.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한다 4. 분변이 묻은 환인은 소각한다 5. 면도기는 공동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다 정답은? 3.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한다 20.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염분 섭취 권장 2. 규칙적인 운동 권장 3.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권장 4. 비만인 경우 체중 증가 권장 5. 정상혈압인 경우 임의로 약물 중단 권장 정답은? 2. 규칙적인 운동 권장 21. 수근관증후군의 자가진단법으로 오른 것은? 1. 린내 검사 2. 알랭 검사 3. 이경 검사 4. 안저 검사 5. 팔랭 검사 정답은? 5. 팔랭 검사 22. 중위염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조기 이상을 하도록 격려한다 2. 이명은 정상반응이라고 말한다 3. 고개를 숙여 머리를 감게 한다 4.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한다 5. 빨대를 사용하여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4.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한다 23. 난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달 배란을 한다 2. 태아가 반륙하는 장소이다 3. 주기적으로 내막이 떨어진다 4. 호르몬을 분비하여 임신이 유지되게 한다 5.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장소이다 5.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장소이다 24.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로 오른 것은? 1. 분만 제1기 2. 분만 제2기 3. 분만 제3기 4. 분만 제4기 5. 산욕기 정답은? 3. 분만 제3기 25. 모유수유 중인 산모의 유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유즙을 짜내지 않는다 2. 유두를 비누로 씻어준다 3. 유방을 탄력봉대로 단단하게 감아준다 4. 더 이상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5. 유관을 따라 손가락으로 돌려가며 유방을 마사지해준다 5. 유관을 따라 손가락으로 돌려가며 유방을 마사지해준다 26. 태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난황색이다 2. 끈적이지 않고 묽다 3. 고약한 냄새가 난다 4.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이다 5. 태변을 보지 않을 경우 심혈관계 기형을 의심한다 정답은 4.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이다 27. 주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유아의 정서 상태는? 1. 퇴행 2. 거부증 3. 주의산만 4. 분리불안 5. 분노발작 정답은 4. 분리불안 28.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1. 영아기 2. 유아기 3. 학령전기 4. 학령기 5. 청소년기 정답은 2. 유아기 29.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아동을 시설에 버리는 행위 2.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3. 아동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행위 4. 아동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 5.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정답은 4. 아동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 30. 자살징후를 보이는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간호 보조활동으로 오른 것은? 1. 가족에게 비밀로 한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둔다 3.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득한다 4. 의미 있는 물건의 정리를 도와준다 5. 자살 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정답은 5. 자살 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31. 골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은? 1. 등산 2. 수영 3. 달리기 4. 테니스 5. 계단 오르내리기 정답은 2. 수영 32.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철분 제재와 함께 복용하게 하면 좋은 것은? 1. 비타민 A 2. 비타민 B 3. 비타민 C 4. 비타민 D 5. 비타민 E 정답은 3. 비타민 C 33. 흉벽으로 전기를 방출시켜 심실 세동을 정상리듬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는? 1. 가슴 압박 2. 인공호흡 3. 흉관 삽입 4. 기관 내삭관 5. 자동 심장 충격기 적용 정답은 5. 자동 심장 충격기 적용 34. 벌에 쏘인 대상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쏘인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2. 쏘인 부위에 더욱 물찜질을 한다 3. 전신의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한다 4. 피부에 박힌 침은 족집게로 즉시 제거한다 5. 쏘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둔다 정답은 3. 전신의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한다 35. 다음에 열 손상으로 오른 것은?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상실됨 심부체온이 섭씨 40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이 특징임 땀이 안 남 1. 화상 2. 일사병 3. 열경련 4. 열 피로 5. 열사병 정답은 5. 열사병 36. 유치원생에게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한 복원 교육을 할 때 오른 것은? 1. 교육자의 흥미를 고려한다 2.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3. 교육은 낯선 내용부터 친숙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4. 교육은 복잡한 내용부터 간단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5. 교육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정답은 5. 교육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37. 복원 교육 실시 절차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도입, 복원 교육의 중심이 되는 단계이다 2. 전개, 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다 3. 전개, 교육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 4. 종결,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 준다 5. 종결,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 정답은 4. 종결,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 준다 38. 복원 교육 실시 전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여 이에 맞는 수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평가 유형은? 1. 상대평가 2. 절대평가 3. 진단평가 4. 총괄평가 5. 형성평가 정답은 3. 진단평가 39. 다음에서 설명하는 복원 교육 방법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에서 15명이 한 그룹이 되어 짧게 토이함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종이에 목록화하고 그 중 최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임 번개처럼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을 잘 포착해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 1. 배심토이 2. 분단토이 3. 심포지엄 4. 시범교육 5. 브레인스토밍 정답은 5. 브레인스토밍 40.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음 면마다 한 개소씩 설치한다 2. 지방보건 행정조직에 해당한다 3.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 업무를 수행한다 4. 중앙정부조직에 일원화된 지도 감독을 받는다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한다 정답은 2. 지방보건 행정조직에 해당한다 41.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를 설치함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임 1. 접근성 2. 수용가능성 3. 주민의 참여 4. 질적적정성 5. 지불부담 능력 정답은 3. 주민의 참여 42.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구성요소 중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를 포함하는 것은? 1. 경제적 지원 2. 자원의 조직화 3.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4. 보건의료정책 및 관리 5.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정답은 4. 보건의료정책 및 관리 43.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설급여기관은? 대상,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서비스 방법 및 내용 입소시켜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이 제공 규모, 입소정원 10명 이상 1. 양로시설 2. 노인요양시설 3. 단기보호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 노인요양시설 44.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공공부조 제도에 속한다 2.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3.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을 한다 5. 소득능력 상실 시에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한다 정답은 1. 공공부조 제도에 속한다 45.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 검사비와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1. 인두제 2. 봉급제 3. 포괄수과제 4. 총액계약제 5. 행위별수과제 정답은 5. 행위별수과제 46.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1. 빙하의 증가 2. 산성비의 감소 3. 이상기후의 증가 4. 해수면의 높이 하강 5. 온실가스의 농도 감소 정답은 3. 이상기후의 증가 47. 유기물질의 과다 유입으로 발생한 수지로염 상태로 오른 것은? 1. 탁도가 낮아진다 2. 용존산소량이 높아진다 3. 부유물질량이 줄어든다 4. 암모니아성 질소가 줄어든다 5.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높아진다 정답은 5.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높아진다 48. 포도구균식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1. 신경독 2. 장독소 3. 아플라톡신 4. 에르고톡신 5. 테트로도톡신 정답은 2. 장독소 49. 다은중 2차 대기 오염물질은? 1. 오존 2. 황산화물 3. 탄화수소 4. 질소산화물 5. 일산화탄소 정답은 1. 오존 50. 근로자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 관리 방법 중 대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발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화를 싣는다 2.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착용한다 3.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 4. 작업장에 후드를 설치하여 오염된 공기를 배출한다 5.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시 원격조정 장치를 사용한다 정답은 3.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 1. 악룰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히 담긴 유리